똥 치울 수 있어? 응 어? 똥 여기 이렇게 틱 할 수 있어? 아니 보통 그거 스킨디디나? 개똥 여기 이렇게 거짓말 진짜야 너가 먼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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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실 네? 잘 잤어?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눈 감아요 오? 그냥 눈 감아서 안 사요 그건 눈 아니에요? 아니요 그냥 눈 감아요 아 그냥 눈 감은 거야? 어 뭐해 여기 일산이야 일산 일산 어 일 일산 일산 가봤어요 아니요? 아니야 안 가봤어요 누구랑 왔어 일산로 어? 집어비어요? 으흐흐흐흫 응? 요시 응? 이거 엄청 크지? 응 사람이 많아 어 사람 많아 진짜요 구경 구경 많아요 요시 어? 개밥 사러 가야지 제발 멀어요 어? 요시 초이스 나 아하 러코 러코 물 필요해요 물 필요하대 무거워요 이거 이거 두개 먹고싶어요 오빠 먹고싶어요?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안먹어 너 먹을거 사러 온거 아니야 오빠 먹고싶어 이거 먹고싶어 이런거? 오빠 먹으면 똑똑해 이거 먹으면 똑똑해진다고? 누가그래 여기 좋다 여기 뭐야 브랜드 방송 샤워 이거 거기 소고기 이거 떡 저거 양 좋은거 먹여야지 들어봐 이거 이거 건강해요 빼봐 못해요 빼봐 이거 몇키로야? 15키로 15키로? 이거 고양이인데? 강아지 살기 왜 고양이 더 비싸요 이거 강아지 살기 이거 몇키로야? 15키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처음 와요 이건 뭐요? 아 이거는 관절이 안좋은 애들이 먹는거네 뼈 뼈추어이 여기 완전히 창고형으로 되게 좋구나 이거 살까? 이거? 요시? 이거 다른거 없어요 다른게 없어요 여기 이거 이거 해야지 살라야돼 그래도 4개는 사야될거 같은데 그치 오우 야 이거 무거워 간식 주고싶어? 이거 같아요 오케이 그건 뭐야? 오오오 오오오 그리고 이거 물 필요하대? 물 잘 으 진짜 난 무거워 으어 sunt스트 동파동팔 동파동팔 오오 마이갓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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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모델라 이거 모를지 이걸로 아이케 미고 아이케 미고 국밥 먹고 신났어? 어? 어? 이제 일하러 가야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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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하러 가요? 오늘 유기견들 봉사하는데 가는데 보통 어디 가고 싶냐고 하면 강아지 카페나 고양이 카페 가는걸 좋아하는데 유기견 봉사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좋은 일 하러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구독자 만 년 같이 가요 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가자고 구독자님 마음을 같이 짜이 빠이두어이 봉사 이뻐요 이뻐요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 음료수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GS편의점 있길래 한국사람은 박하쓰지 안녕 누렁이네 누렁이 얘는 은씨 얘는 뽀삐 얘는 아롱이 병완료? 뽀삐 아롱이 초롱이 다롱이 어떻게 알아요? 보통 탐 그렇게 한국 응? 이름이? 뽀삐 뽀삐? 뽀삐야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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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 아 진짜 뽀삐 화이팅 뽀삐 힘 내라 힘 이게 너무 준비하 뭐 먹어봐요 안 먹어 개밥을 자꾸 먹으래 환장했어 환장했어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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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롱이 오 잘 먹는데 아이고 또 이제 저희 매니저라고 또 형님도 고생하시고 나는 몰랐어요 형님 바람을 막는건지 모르고 도온 되는건지 알고 위에다가 thou 제발 걔네들이 벌임받아가지고 무서움이 많네 맛있는거 줬는데도 일찍 안해 병계를 하잖아 요시! 여기다 왜 똥을... 오빠 왜 여기 똥? 아니 이렇게 크게 똥을 싸놨어 너 오빠! 많이 먹어서 똥 많아요 아... 김가희 천만에 똥 여기 오빠는 먹어 먹으라고? 정말 해 적당히 해 아아! 오빠 뭐 마스크 아니야? 이러봐 요시 이거 마스크팩 해야지 오빠 당해야지 이거 똥 피부에 좋다니까 진짜 어어! 도린지, 도린지, 도린지 몰라요? 그렇게 너무해 늙어서 눈 안좋아요 눈 안좋아요 늙어도 다 보여 애들도 찍어봐야 돼 안녕 추워서 안으로 가야 돼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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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m Bros ol 봉사활동을 잘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희가 봉사활동 한 곳이 처음에 촬영은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위치가 노출되거나 하면 지장수분들이 와서 몰래 개를 훔쳐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.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걸 좋은 일에 같이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다. 조금 위치가 노출이 잘 안 되는 쪽에서 촬영을 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말로만 후원 계좌 적어놓고 좋은 일에 사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단 진짜로 얘네들이 아 응원해준 만큼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구나. 거기가 이제 유지하기가 힘드신가 봐요. 그 유기견 보호해 주시는 자리가 6월 달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아니면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들 입양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 계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. 조금이나마 좀 도와주십사 하고 카메라를 한번 다시 켰습니다. 오늘 아픈 와중에 몸도 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좋은 일 하는 걸 좋아하는 가이한테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